반풍 소리 소리를 소리를 장마 60 정세여 났어 났어 김영우 이여 당신 문외봉 학생 맞쏴 나 당신 김관 조약지 아뇨 아뇨 당신 김관 조약 이 새끼 아 잠깐만 오로 quar 여보세요 시명 근데 지금 시간이 몇십니까? 11시 근데 왜 우리 딸한테 전화해서 지금 뭐라 한가요? 문회봉 학생 야 길바 야 좀 이겼다구요 그럼 장난친 사람입니까? 아니 전화번호 몇번이죠? 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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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시바 새끼 이 새끼 미친나 이 새끼야 지금 경찰서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안하겠어 다지는 안하겠어 제발 용서하시오 그러니까 내 딸한테 지금 니 전화해가 하는것은 장난이 아니잖아 이게 제발 용서하시오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져가 금방 지금 시험기간이나 학원에 갔다고 하자 용서해주시오 제발 야 이 시발놈이 내 앞번호 바로 눌려 안돼 안돼 제발 용서하시오 안돼 그런식으로 나이도 지금 애기도 아닌것 같고 그렇죠 생각이 있는 노여름 목소리 같은데 생각을 할 수 있고 사는 사람 같은데 그렇죠 생각도 못하고 산단 말이요 또 이거 놔두면 이 번호 또 다시 전화할게요 안하겠어 다지는 안하겠어 내가 이 전화포로 바로 내가 지금 여기다 전화한다고 다지는 안하겠어 지금 경찰서에 바로 전화해가지고 이보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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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바 새끼 병신새끼 이거 큰일났구만 아휴 염락없이 여기서 죽게생했구만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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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